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. 오늘도 여기 오시더라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어 오늘은 무슨 컨텐츠죠? 오늘은 말아먹기 대 쌈싸먹기 말아먹기 대 쌈싸먹기 쌈싸먹기가 맛있는 게 많죠. 그렇죠. 웬만하면 쌈싸먹기 게 낫죠. 그럼 쌈싸먹기를 걸고 재산 말아먹기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재산 말아먹기요? 와 웃겼다. 소프트 게임 판치기입니다. 잘해요 판치기? 나 이거 잘 못해. 나 이거 맨날 막만 봤어. 3초만 걸고 갑시다. 아! 아 개못한다. 무꽃다 물러가! 안가! 무꽃다 물러가! 무꽃다 물러가! 무꽃! 아 이거 뭐야! 무꽃다 물러가! 안갈거야! 저 이제 안할래요. 알아먹을 때까지요. 항진해야 돼요? 네. 자 두 번째 게임 갈게요. 수리 시작입니다. 롤마사이의 선택은igue 1. 자 여기. 깍! 쫙쫙, 쫙, 쫙! 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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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쫙! 쫙 쫙! 쫙쫙, 쫙! 쿵, 쫙쫙! 쿵, 쫙쫙! 하나,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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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자연스럽게 말아먹기가 됐고요 동기동 씨는 쌈싸먹기입니다 맞죠? 쌈싸먹기 하나 했잖아 웬만하면 쌈싸먹기 게 낫죠? 영을 못해 뭐가 더 좋아 뭘 줘? 나 말아먹기 제 삶 말아먹은 건 나는데? 아 진짜 제대로 말아먹는 건 나야 저는 쌈싸먹기 저는 말아먹기 첫 번째 음식 주세요 기동 씨는 시리얼이에요? 와우 네 쌈싸먹기 내가 이겼네 쌈싸먹고 어 이건 뭐예요? 털이 있어? 이거 봐 추탈 추탈 잘 먹겠습니다 콧구멜이다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 보인다 쌈싸먹고 진짜 맛있다 이거 볶음 이게 이런 거 먹고 있을 때 이런 거 보면 미쳐요 이게 진짜 맛있어 보여 짜증나 음 맛있다 이렇게 같이 홀짝 저기서 한 팀에 몰아주게 한 명한테 두 개다 내가 그게 왜 샀지? 내가 할 이유가 없네 이것도 먹고 싶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음식이에요 안 먹고 싶어 내가 과실? 안 한다고요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가자 자 이거 홀짝 해서 내가 맞히지 반 줘 네가 맞히지 다 둘게 안 먹고 싶다니까요 내가 안 먹는 거 보고 싶잖아 지금도 이미 안 먹는 거랑 마찬가지가 별로 안 먹고 있잖아요 지금 야 너 너무 재미없다 그러면 다음 컵 걸고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이기면 당신은 다음 음식 못 먹고 제가 치면 다 드릴게요 어때요?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다음 거까지 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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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거 반 준다 짱 안 바꿔요 짱 하나 둘 아 뭘 다져 하나 하나 둘 아 왜요 그게 아니라 아니 한 입만 한 입만 한 입만 더 못하게 해요 짱 국자 애미야 국이 짜 아 술은 말 제육볶음이 먹고 싶니 너 밥은 못 먹어 그랬으면 우유에 밥만 안 먹으라고 그러면 받아요 빨리해 거의 다 못 먹으면 끝이야 다 못 먹으면 끝이야 여기 내려놔 아 다 먹어야겠다 어 지동아 나도 한입만 일하는 게 있다 너가 잡고기 가져가면 엄마야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놔 놔 놔 그대로 국자 나 입에 넣었어 놔 놔 진짜 많이 먹었어 괜찮아 괜찮아요 옳라잇 아 야 아 입 밖은 거예요 원래 국악관에서 손재주가 좋은 사람 어때요? 진짜 맛있네요 얼마 안 남아서 한입만 님이 소중하다 지금 자 첫 번째 음식은 바라도 먹어봤고 쌈싸도 먹어봤는데 쌈싸먹는 게 맛있네요 제육볶이 너무 맛있는데요? 두 번째 음식 주세요 뭐예요? 불닭볶음만 말아먹기? 쌈싸먹기 아 떡보쌈 쌈싸먹기가 완전 이겼네 자 한입만 자 라운드 체인지가 있어요 예? 아니 보는 게 어딨어요 아니 근데 안 봤어 진짜 안 봤어 안 봤잖아 안 봤지 진짜로 뭐 얼마나 먹겠어요? 한 줄 가져갔어 없나 먹겠어 근데 한 입에? 아이씨 내 이미 컷졌어 이제 세개, 네개, 다섯개 오 많이 먹었어 우와 뭐야? 내가 더 흘렸어 줘? 왜? 삶사 줘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? 떡보쌈이 요즘 유행하더라고요 저기 심장에 박힘서 나온 이후로 아주 유행하더라고요 심장에 박힘서 알아요? 혹시? 모르다. 맛있어? 맛있다. 이제 너무 먹겠다. 형 씨. 오케이, 오케이. 이건 불닭이에요? 아니에요, 이거 마라면. 아, 뜨거워. 맛있어. 마라면이 있어요? 마라면 끓네. 잘 먹어야지. 그것보다 다 할 수 없을 텐데. 이거 뭐야? 허니 시나모 볶음면이라고? 짱구에서 만든 짱구 과자맛. 근데 진짜 짱구 과자맛나. 개빡쳐. 진짜 흥났네. 짱구 맛이 난다니까? 미친XX. 이걸 왜 만들어? 삼양에서 보고 있어요. 갓뚜기. 제가 떡을 안 좋아하는데 쌈 이렇게 싸먹는 게 엄청 어울리네요, 떡볶쌈. 싸먹는 게. 저희 다음 음식 갑시다. 아니 뭐 먹고 좀 가자 그래요. 너무 맛대가리가 없어. 맵기만 해. 매워. 게임 하나 제안해봐요, 그러면. 게임 한번 해보시죠. 장관가리, 마포대교. 그러면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기둥이가 맛볼 수 있는 견 한 번 줄게요. 형님! 올림픽 대교는 막힐 것 같습니다. 마포대교는 무너졌나, 이 새끼야. 마포대교는 막히는 것 같습니다. 양화대교는 무너졌냐, 이 새끼야. 형님! 양화대교도 막히는 것 같습니다. 동호대교는 무너졌냐, 이 새끼야. 형님! 동호대교는 막힌 것 같습니다, 이 새끼야. 형님! 동호대교는 무너졌냐, 이 새끼야. 형님! 동호대교는 무너졌냐, 이 새끼야. 동호대교는 무너졌냐, 이 새끼야. 형님! 동호대교는 막힐습니다. 자, 3! 2! 1! 탈락! 나 몰라, 대결을. 한남대교. 아, 이거 내가 운은 좋은데, 오늘 다져. 너 오늘 거의 상납특집이구나. 맞다. 아! 항체 사방으로 확 달라요. 고기가 쫄깃쫄깃해진 것 같아. 아, 맞아. 아, 따가워! 이거 원래 이래요? 왜? 진짜 따가워. 왜 따가워, 그게? 아, 진짜 찔렸어. 아, 따가워. 전기 오르는 것 마냥 따가운데. 다음 음식 갑시다. 다음 음식 주세요. 오, 쉣! 그리고... 마라. 마라맛이네. 마라먹기니까 마라를 먹어요. 아, 마라먹기라서 마라먹... 마라먹기. 처음에 마라드셨죠? 두 번째에 마라드셨죠? 세 번째로 마라드시는 거예요. 마라 싫어다! 기본적인 치즈부터 싸서 먹어볼게요. 이거 녹여가지고 싸서 먹어볼게요. 일단 이 두부 한번 먹어볼게요. 이상하게 생긴 거. 식감이 이상해. 젖은 종이 먹는 것 같아. 어우, 짜! 너무 짜요, 이거. 짜졌어? 응. 오, 너무 짜. 이거 먹을래? 아니. 저는 마라 향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마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맛있을 거 같아, 이거. 마라를 근데 왜 먹는 건지 모르겠다랄까.. 우와... 맛있다, 네. 음! 혓바닥에 간이 너무 세게 남아! 맛있어. 확실히 맛있어. 혓바닥에 화끈어끈한 색? 한 장만 불려줍시다. 그걸 먹으려면 그거 입술한테도 먹고 먹어야겠다. 아니 그냥 주려고 했는데 당신이 뭔데 그러쇼? 여기 저 얼굴에 아티스트 좀 먹을 수 있어요? 왔다 갔쇼. 치즈 좀 많이 넣어서 먹어볼게요 이번에. 치즈. 아 싫어. 까비. 이거 이렇게 싸면 따가운데 이거? 한 대 더 맞고 하나 뒤져서. 초록색일수록 가시가 없어. 검정색이 가시가 많아. 빠져! 오 따! 아 눅쌀. 아 너무 눅쌀하다. 자 오늘 이렇게 말아먹기 대 쌈 싸먹기. 게임은 제가 다 이겼는데 음식은 얘가 다 된대요. 전 시리얼 최고예요. 가고보니. 이거 보세요 여러분. 도박을 이렇게 아무리 잘해봤자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결국 맛있게 먹는 거예요.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은 다시 도박을 예세계로 이끌어가네. 도박의 끝은 파멸이에요. 하세요. 야 동물. 야 그럴 거면 왜 해 촬영을. 영상통화로 해.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국자 먹방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시작. 감사합니다. 또 가겠습니다. 왈왈. 되 볼륨. 안녕. Bye bye. 가! 고 km